원장님의 세명은 세분이세요 세분 자 신나는 노래 할거에요 자 박수 칠 준비되어 있으시죠 멀리서 이쁘게 하고 이렇게 무거운 장구를 번쩍번쩍 드시니 아주 힘도 좋으시겠어요 에너지가 와 장난 아닙니다 아니 여기 뭐도 있어요 좀 받아주세요 아 우리 국장님 열일 하시네 여자가 많이 오시니까 예쁜 여자분이 오시니까 힘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맞죠 아니 붙으면 안해 니들이 해 이러지 국장님이 왜 친히 나서시겠어 예 아이고 좋아요 분위기는 여자 있는 곳에 남자 있고 꼬치 있는 곳에 나비 있어요 그죠 자 이제 준비 좀 되셨을까요